자, 우리 이번에는요. 조금 신나는 거 공부해 볼게요.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스포츠, 운동이거든요. 축구, 테니스 좋아하세요? 아니면 요가 좋아하세요? 오늘은 운동, 스포츠와 관련된 한국 외래어, 그리고 유행어를 좀 배워볼게요. 같이 가볼게요. 우리 스포츠, 스포츠. 이것도 바로 외래어예요. 영어로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좋아하세요? 남자분들은 농구, 배스킷볼, 축구, 사커 좋아하시고 여자분들은 스포츠 이런 거창한 거 말고요. 요가 아니면 필라리스, 필라테스, 테니스 이런 거 좋아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어에도 여러 스포츠가 있는데 외래어, 영어를 그대로 따라 쓴 외래어를 좀 배우겠습니다. 먼저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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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고등학교 때 테니스를 아주 조금 배웠었어요. 그런데 재능이 없어서 잘 못해서 그만뒀는데 테니스. 영어로도 테니스, 한국어로도 테니스. 그 다음에는 우리 요즘에 많이, 많이, 많이 좀 대중화가 됐어요. 그래서 골프. 한국어로도 골프. 골프. 우리 한국의 박세리. 골프 선수. 골프 플레이어. 아주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골프. 저는 골프는 재미없어서 안 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테니스, 골프. 유명한 선수들한테는요. 유명한 코치. 코치가 있어요. 선수들을 잘 트레인시키는 코치. 코치. 그런데 코치랑 똑같은 말.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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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너도 같이 많이 쓰입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퍼스널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요. 1대 1로. 내가 운동 배우는 학생. 운동 가르쳐주는 선생님. 이렇게 해서 트레이너. 코치. 그래서 나는 트레이너한테 운동 배워요. 나는 코치한테 운동 배워요. 그 다음에 우리 농구장 아니면 축구장 가면 아주 예쁜 언니들이 춤을 춰요. 응원을 해요. 바로 영어로 cheerleader. 한국어로 치어리더. 한국에는 정말 연예인 같은 치어리더들이 많아요. 춤도 잘 치고 예쁘고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라이벌. 라-이-벌. 막강막강 비슷해요. 라이벌이에요. 우리 한국의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터 선수. 김연아 선수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가 항상 이렇게 라이벌로 많이 나왔었죠. 2번. 여자분들 관심이 많이 있는 요가. 바로 한국어도 요가. 요가예요. 요가. 그리고 또 필라리스. 한국어로는 필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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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필라테스.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리고 뭐 댄스. 그대로 쉬워요. 댄스. 쉽죠? 영어를 알면 한국어는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요가. 필라테스. 댄스. 이 세 가지는요. 하기 전에 바로 스트레칭.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먼저 해요. 그래서 먼저 막 이렇게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이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스트레칭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아까 트레이너. 트레이너. 코치. 코치. 기억나죠? 트레이너. 코치가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시켜요. 바로 선수한테. 운동선수들은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래서 운동 스킬을 운동 기술을 이렇게 점점점점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이 볼게요. 그 사람은 유명한 코치입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코치입니다. 한국에서도요. 유명했던 한때는 유명했던 축구 선수들이 지금은 유명한 코치. 운동 코치. 운동 감독으로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치입니다. 또는 은퇴 후에. 은퇴. Retirement. 은퇴 후에 코치가 될 거예요. 운동 선수들은 젊을 때 운동하고 이제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운동 스탑. 그만두고 또 역시 코치가 돼서 선수들을 훈련시켜요. 또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해요. 혼자 운동하는 거 재미없어요. 그래서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해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트레이너 또는 코치와 함께 1대1, 1-to-1 운동하는 거 유행이에요. 또 요즘에 여름 바캉스. 바캉스 기억나시죠? 여름 바캉스라 수영복, 비키니 입으려고 여자분들이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많이 해요. 한국 치어리더들은 예뻐요. 한국 치어리더들은 예뻐요. 제가 아는 사람은 축구, 농구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쁜 치어리더 언니들을 보려고 경기장에 가요. 진짜로. 치어리더들 그만큼 예뻐요. 또 야구장에 치어리더들이 있어요. 야구장에 열심히 응원하는, 치어라 하는 치어리더들이 있어요. 치어리더 춤을 따라해 볼까요? 응원하러 갔어요. 치어리더 언니들, 운동, 춤춰요. 여러분도 같이 춤을 추면서 따라해 볼까요? 자, 그 남자는 제 라이벌이에요. 그 남자는 제 라이벌이에요. 운동선수들도 다들 각자 라이벌이 있습니다. 라이벌이에요. 라이벌한테 졌어요. 라이벌하고 게임했어요. 그런데 루, 졌어요. 다음 주에 라이벌과 경기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라이벌과 경기가 있을 거예요. 특히 라이벌들과 경기를 할 때는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스트레칭 후에 운동해야 해요. 스트레칭 후에 운동해야 해요. 특히 요가, 필라테스 당연하고요. 역시 다른 운동도 스트레칭 후에 운동해야 해요. 또 요가 수업 때 스트레칭을 해요. 저도 요가 좋아했어요. 요가 수업 하자마자 바로 한 5분,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먼저 해요.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번 트레이닝 기간이 길어요. 저는 요즘 코치랑 1대1, 원투원으로 운동을 해요. 그런데 트레이닝 기간이 3달, 4달 길어요. 축구 선수들은 트레이닝을 받아요. 특히 프로페셔널 사클 플레이어, 축구 선수들. 와, 너무... 축구 선수들은요, 트레이닝을 받아요. 바로 코치한테, 트레이너한테 트레이닝을 받아요. 트레이닝 때 살이 많이 빠졌어요.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살이 많이 빠졌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재미있는 따끈따끈한 유행어를 좀 배워볼게요. 여기 그림 보이세요? 그림, 그림. 이거 뭐예요? 바로 밥 먹을 때. 우리 스푼. 한국어로는 숟가락. 숟, 따, 따. 우리 바로 숟가락이에요. 그런데 수저, 이 수저는 숟가락의 같은 뜻이지만 옛날에 더 많이 썼던 말이에요. 예전에는 수저. 그런데 요즘에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엄마, 아빠도 수저 좀 가지고 오세요. 수저 좀 갖고 와. 이렇게 많이 쓰세요. 하지만 좀 young generation, 젊은 사람들은 숟가락, 더 많이 써요. 숟가락, 수저 같은 말이에요. 그럼 금. 금. 바로 gold. 영어로 gold. 금. 금이에요. 그래서 gold. 금, 수저. 금, 숟가락. 금, 수저. 금, 수저. 정말 딱 봐도 비싸 보이죠. 비싸고 좋아 보여요. 금, 수저는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예요. 부자.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별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취업하지 않아도 그냥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금, 수저 라고 해요. 제 친구는 엄마, 아빠가 정말 돈이 많은 부자예요. 제 친구는 금, 수저예요. 그리고 정말 씁쓸한 얘기. 바로 흙, 수, 저. 수저. 그렇죠? 똑같이 숟가락이에요. 이번에는 흙. 바로 dirt. dirt예요. 또는 우리 뭐 earth. 이거. 말 그대로 흙. dirt, earth. 흙으로 만든 수저. 금과 흙. 너무 달라요. 그래서 흙, 수저는 이거랑 반대.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흙, 수저 라고 해요. No background. 정말 흙, 수저. 그래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 금, 수저, 흙, 수저 이런 말 정말 많이 사용해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미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금, 수저, 흙, 수저. 자, 그다음은 제가 드라마, K-드라마에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이 여자 뭐하고 있어요? 혼자서 밥을 먹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이 여자는 혼자, 혼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 잘생겼나요? 자,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술을 마시고 있어요. 혼자서, 친구 없어요. No friend. 친구 없이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혼, 또. 네, 혼. 바로 혼. 혼자. 혼자라는 뜻이에요. 혼. 자, 으. 이것보다, 이거 보세요. 혼자서 밥을 먹는 것. 혼, 밥. 줄여서 혼, 밥. 또 혼자 술. 술, 알코올.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 줄여서 혼, 술. 혼, 술. 혼밥, 혼, 술. 요즘에 한국에서 트렌드예요. 혼자 밥 먹어요. 혼밥. 혼밥해요. 혼자 술 마셔요. 혼, 술해요. 이거 혼밥, 혼, 술을 위한 1인용 테이블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 레스토랑, 한국 펍 가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있어요. 요즘에 혼영. 혼자 영. 영화 보는 거. 혼자 영화. 혼자 영화 보는 걸 또 우리 나 혼영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극장, 영화관에 가요. 영화를, movie. 혼자 영화를 보는 걸 나 혼영해요. 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하는 거. 혼을 붙여주면 됩니다. 마지막 유행어입니다. 그림 보세요. 낫 영. 젊지가 않아. 오빠 아니에요. 근데 또 너무 늙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오빠, 할아버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아저씨 아저씨라고 해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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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 아재 아저씨 아재 아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저씨를 조금 이렇게 낮춘 말이에요. 그래서 아저씨 또는 아재 그래서 아재를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좀 프렌들리한 방법으로 아재를 많이 써요. 특히 드라마나 영화나 한국 뭐 쇼 프로그램 두 번째는 이 아재가 강원도 우리 한국의 강원도 지역의 다이어렉트 사 그 뭐죠 사투리 사투리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 대신에 뭔가 아재라고 하면 좀 덜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오빠 하기엔 너무 나이가 좀 있으면 아저씨보다는 아재라고 하면 좀 내가 좀 예의도 있으면서 듣는 사람도 괜찮은 그래서 아재 아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제 친구는 금수저에요. 돈이 많아요. 엄마 아빠가. 저는 흑수저라 공부 열심히 해요. 저는 엄마 아빠 돈이 많지 않아요. 흑수저에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요. 흑수저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흑수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곳에 일을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저녁은 혼밥 할 거예요. 오늘 저녁은 혼자 밥 먹을 거예요. 혼밥 할 거예요. 혼술할 때 혼자서 술을 마실 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혼술할 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고민 있어요. 걱정 있어요. 생각하면서 혼자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또 저는 혼밥 혼술을 즐겨요. 저는 혼밥 혼술을 즐겨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혼밥 혼술 혼밥 혼술을 즐겨요. 또 우리 삼촌은 아재예요. 또 아재 개그 재미없어요. 요즘에 아재 개그 이거는 개그는 우리 영어로 joke 왜 아저씨들이 하는 조크는 재미가 없어요. 올드 패션 다 옛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크 했는데 개그 했는데 재미가 없어. 에휴 아재 개그 하냐 아재 개그 하지마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재 개그 재미없어요.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마동석은 아재 파탈입니다. 마동석은 아재 파탈입니다. 마동석 한국의 유명한 배우예요. 남자 배우 혹시 한국 영화 최근에 부산행 부산행 보셨어요? 좀비 영화 거기에 아주 그냥 듬직하게 나왔던 마동석 씨 기억나시죠? 마동석 씨 오빠 아니에요. 아마 around 40 거의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인 것 같은데 마동석 씨는 오빠 아니고 아재 아저씨 아재인데 우리 아재 파탈 이 말도 많이 써요. 아재 파탈 우리 옴무 파탈 이것도 외래어죠. 옴무 파탈 남자들 정말 멋있는 남자들을 옴무 파탈 이라고 하는데 아저씨인데 아잰데 멋있어요. 오빠만큼 멋있어요. 젊은 사람들만큼 멋있어요. 여자들 가슴 두근두근 거리게 해요. 그런 사람한테도 아재 파탈 이라고 합니다. 마동석은 아재 파탈 입니다. 아재 개그 재미없어요. 아재와 다른 단어가 더해서 많은 유행어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 스토리를 볼게요. 제 친구 은주는 금수저에요. 부모님이 부자에요. 하지만 저는 훅수저에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요. 아직 나이는 많은데 결혼 안한 아재에요. 나이 많아요. 결혼 안 했어요. 아재에요. 점심시간은 혼밥을 하고 가끔 퇴근 후에 퇴근 after work 퇴근 후에 혼술도 해요. 결혼 안 한 싱글이니까 혼밥 혼술 자주 하겠죠. 네 바로 여기까지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주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진짜 한국어로 제가 가지고 나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4 5 5 6 5 5 6 6 9 9 9 9 10 감사합니다.